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미국 경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소비는 건재하지만 성장률은 부진했습니다 파워르장이 극찬했던 고용비용지수 이 시야 이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인건비발 인플레이션은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만 4월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평균 임금 증가율은 미미했습니다 1분기 실질 GDP로 인해서 뭐가 나왔죠 어떤 우려가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 침체속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만 또 4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오히려 반대의 골디락스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지표상에서도 아예 반대되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서비스의 PMI를 보면 이미 불황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ISM의 서비스 물가를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는 뜨겁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떤 지표가 과연 미국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임 체인저의 시장 투자자들은 1, 2, 1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상충된 지표의 진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중심으로 주요 일정과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혼란을 부르는 정부를 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나왔던 4월 고용보고서는 시장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요즘 효자손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렇게 가려운 데가 많은데 손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효자손 효자손 하는지 제가 요즘 이해가 가는데 효자손 역할을 고용보고서가 했습니다 왜 뜨거운 노동시장이 씻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인건비발 인플레이션은 잘못된 거야 기후에 가깝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월 신규 일자리는 17만 5천 개였습니다 3월 증가폭이 30만 3천 개였는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반토막 수준이었고요 시장 전망치가 23만 8천 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17만 5천 개니까 6만 개 이상이 적었던 거죠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민으로 인해서 경제 규모는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규 일자리는 20만 개 정도가 될 거야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는 12만 개 정도 됐는데 이민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20만 개가 평균치하 적정치하라고 했는데 그보다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 통념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부문별 일자리를 보면 그런데요 일단 신규 일자리 중에 민간과 정부 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 부문 일자리가 16만 7천 개 전체 17만 5천 개의서 95% 20개 중에 19개가 민간 부문 일자리였다라는 겁니다 3월에 31만 5천 개 증가였는데 그중에 민간 일자리 비율은 24만 3천 개 77%였는데 이게 4월 들어서 95% 확 뛰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5%만 정부 일자리였다라는 건데요 정부 일자리를 보면 3월에는 7만 2천 개였습니다 4월에 8천 개로 확 쪼그라들었죠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최근 3개월 평균치가 4만 개였는데 그 정도만 돼도 4월의 전체 신규 일자리 수는 21만 개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시장 전망치가 23만 개 정도였으니까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7만 2천 개에서 8천 개로 확 쪼그라들고 전체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2, 30%에서 5%로 줄어들면서 일자리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상당히 노동시장이 쉽고 있다 이런 증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실상도 한번 쳐다보면요 이번에 3.8에서 3.9로 올랐죠 2월에 3.9에서 3월에 3.8, 4월에 3.9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0.1%포인트 상승해서 노동시장이 쉽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1%포인트나 상승을 시킨 게 정말 정부 부문의 일자리야?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실업률 0.1% 올라간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확대를 해보면 4월 실업률은 정확하게 3.9가 아니라 3.86%였습니다 그리고 3월 실업률은 얼마였냐? 3.83%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0.03%포인트가 반올림으로 인해서 0.1%포인트로 확 커져버린 거죠 0.03%포인트는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그 부분에 정부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구직자들은 이민으로 인해서 늘어났을 테니까 당연히 취업 희망자 대비해서 실업자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일자리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업률은 3.83에서 3.86 0.03%포인트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5일에 또 시장을 놀라게 했던 GDP가 있었잖아요 1분기 GDP에서도 정부의 어떤 영향, 하략은 상당히 컸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얼마였죠? 1.6%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4.9, 4분기에 3.4에서 확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쇼크 수준이었는데 성장률은 줄어들이니까 괜찮아 미국 경제는 식는 거니까 인플레이션도 이제 완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안도의 한 점을 했죠 그런데 그 상황도 보면 시장 예상치 한참 못 미친 1.6%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일단 가장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2.5% 증가했습니다 민간 투자도 3.2%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이 1.6이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 투자율 증가율을 보면 정부 지출 증가율을 보면 얼마였습니까? 숫자가 보일지 모르니 1.2%였습니다 전체 평균 1.6% 훨씬 못 미친 건 당연하고요 지난해 4분기에 정부 지출 증가율은 4.6%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당시에 전체 실질 GDP 증가율 성장률은 3.3%였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체 실질 GDP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3분기도 정부 지출 증가율이 얼마였습니까? 5.8%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4.9%였으니까 그 평균 이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정부 지출 증가율은 1.2%로 전체 평균 1.6%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만약에 1분기 정부 지출 증가율이 직전 4분기 1년간 정부 지출 증가율의 평균 그게 산술 평균으로 하면 4.6%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됐어도 1분기 GDP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죠? 2.5% 정도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 즉 정부 부문 때문에 노동 일자리도 줄고 GDP 증가율 성장률도 좀 완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가 측면에서도 정부 부문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GDP 증가율 성장률을 발표할 때 시장을 더 깜짝 놀라게 했던 건 성장률이 좀 완화된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확 뛰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침체 속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돼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정부 부문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전체 GDP는 전체 가격 지수 곱하기 생산 양으로 환산을 하겠죠 이 GDP에서도 가격 지수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정부 지출의 가격 지수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전체 GDP의 가격 지수 상승률은 3.1%를 상해했던 거죠 시장을 좀 놀라게 했던 건 이 정부 부문 전체 부문이 아니라 개인 부문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였습니다 1분기 PC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3.4%였습니다 그동안 매달 발표되는 PC 물가 상승률은 얼마였죠? 2%대 지난해 하반기 10월 이후로는 2%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 3.4%가 나오니까 물가가 너무 뛰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다들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발표 3월 PC 물가는 얼마로 나왔죠? 2.7% 지지난주 금요일이 2.7%로 나왔습니다 3.4%와 2.7%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GDP 상의 PC 물가와 우리가 매달 보는 PC 물가는 태생적으로 다른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도 조금 다르고요 어떤 수출 내지는 GDP, 전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GDP 내의 PC와 매달 나오는 PC 물가의 구성 항목도 다르지만 좀 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선 GDP 내의 PC 물가 상승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GDP는 전분기 대비 수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연율 기준으로 환산한 거죠 그것도 자연스레 뻥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연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 PC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1%였다면 연율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4%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GDP 내의 PC 물가 상승률이 1분기 연율 기준으로 3.4%였다는 거는 지난해 4분기보다 0.8% 정도 4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연율에서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0.8% 내지는 0.9% 정도밖에 늘었다는 거죠 요컨대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상으로 집계하는 GDP 내 PC 수치와 우리가 매달 보고 있는 전년 동기 대비 PC 물가 상승률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PC는 전년 동기 대비로 그냥 산술로 평균을 하는 거고요 GDP 상의 PC 물가는 전분기 대비로 한 걸 곱하기 4로 해서 연율 기준으로 한산한다 그래서 뻥튀기에 될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나오는 혼란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부 부문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어떤 성장률의 어떤 왜곡 내지는 어떤 고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GDP와 고용보고서에서 또 시사하는 바가 뭐죠? 미국 정부의 입김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에서 정부 부문 일자리 GDP 상에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경기 부양의 불소식의 기능을 했던 정부 재정의 어떤 역할 소임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아니면 끝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펴는 건 왜 그럴까요?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now hiring, we are hiring 일자리는 남아돌고 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 재정 없이도 미국 정부 재정 없이도 민간 부문으로만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과유불급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소매 판매, 소비 보면 여전히 미국인들 돈 많이 쓰고 있죠 이민자들도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비는 탄탄합니다 또 노동시장도 그렇죠 이번에 실업률이 3.8에서 3.9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완전 고용 수준 4%에 아직 못 미칩니다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4% 미만입니다 27개월째 완전 고용 수준인 4% 미만이라는 거죠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을 쏟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션만 키운다라는 거죠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바이아메리칸과 인베스팅인 아메리카잖아요 즉 미국산 사고 미국의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건 보이시나요? 리플레이싱 리드 파이프입니다 나부로 된 파이프 관을 배관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리로 바꾼다는 건데 그래서 구리값이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죠 이걸로 요즘에 도로공사 엄청 많이 한 이유가 밑에 이 배수관 상하수도관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이런 걸 하면 물가만, 인건비만 계속 상승을 불러일으키겠는다라는 거죠 실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1분기 고용비용 지수 이 파월장이 상당히 신봉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고용비용의 모든 걸 망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상당히 종합적인 지표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1.2%나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 1%를 더 웃돌았죠 그래서 인건비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미국 정부가 돈을 쏟으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라스트 마일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완전히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체 경제로 보면 속도의 차이가 있고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싣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4월 고용보고서만 보면 노동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날 FMC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죠? 기준금리 인하 요건으로 물가 완화도 있지만 노동시장 약화도 있다라고 처음 언급한 건 노동시장이 앞으로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도 줄고 실험률도 올라서 파월 의장이 이거 보고 알고 한 얘기 아닌가라고 지금 다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지 상당히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자은행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시티은행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인플레가 완화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연내 기준금리는 4차례 인하될 거야 여름부터 해서 4차례 인하될 거야 보고 있고 모건 스탠이나 JP모건은 3번 골드만삭스는 2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BOA다 박클레이스다 HSBC다 이런 곳은 연내 한 번만 인하할 거야 인플레는 잘 잦아들지 않을 거야 노동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을 거야 라고 보고 한 번만 인하할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FMC 이후에 고용보고서 이후에 좀 더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인하 9월과 내지는 11월 내지는 12월에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패드 내에서도 여전히 매파들은 많습니다 파울 장은 비둘기파 쪽으로 손해했지만 공화당이 지명한 패드 이사들은 여전히 매파 색채를 유지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험은 이사입니다 그리고 레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흔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흔 총재도 매파적인 강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패드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필립 제퍼슨 부회장과 리사 쿡 이사가 오는 8일에 연설을 하고요 공화당 지명 인사인 보호만 이사가 10일에 각각 공식 석상에 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매파적 발언을 할지 파월 의장과 결이 다른 온도차가 나는 발언을 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파의 선봉장이라고 써있는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흔 총재는 7일에 연설을 하고요 대표적인 아주 가장 비둘기파다 라고 분류하고 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흔 총재도 10일 금요일에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패드 내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도 있는데요 이 갈등보다 더한 건 뭐죠? 요즘 미국 신문을 완전히 도배하고 장식하고 있는 건 이 친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죠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다른 유럽으로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 세력 간 갈등은 상당히 풀기가 난이합니다 이 반전 시위의 선봉장에서는 대학가의 분위기는 미국 경제보다 현재로서는 더 뜨겁습니다 정말 이 경찰들 상황을 보면 역시 미국 경찰은 무섭구나 이게 정말 미국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온기가 다른 나라로는 퍼지는 게 잘 힘들고 있는데 이런 반전 시위, 친 팔반전 시위는 세계적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에서는 조금씩 손을 때려 하고 있죠 재정 역할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 시위에 대해서는 개입 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시위 대응은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적 세력, 이스라엘 지지 세력들은 너무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친 팔레스타인, 친이민, 대학생,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강경 진압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나 이스라엘만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지지 세력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젊은층, 이민자 세력 당연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고요 유대인들도 공화당 지지자도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이민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는 어렵습니다 폭력적 시위는 하지 말라고 정도 하고 있지 완전한 강경 진압은 또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경 일변도의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캠퍼스에 경찰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진압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정말 지지 세력 간 갈등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때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물음에서는 그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6대 경합주에서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다 지고 있습니다, 미스콘신 다 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해서 7대 경합주라고 하기도 하죠 다 열세를 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데이터 우존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라스트 마일 구간의 인플레이션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중동발 갈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인플레이션처럼 약간 손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요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PVU님, 미국 경제가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한 영상도 그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정부재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어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빛의 부분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림자가 인플레이션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다 많은 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이유님, 워싱턴 나우가 댓글을 읽어줘서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게 유튜브를 하는데 가장 핵심 요건이 텐션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텐션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텐션이 평소에도 높은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텐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유지해주는 데 있어서 이 댓글이 많은 역할을 하니까 저도 가능하면 댓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좋은 생각들을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울은 아서번즈가 될 것 같다 인플레 잡기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51대49, 6대4 정도로 약간의 이번 고용보고서 FMC 이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죠 앞으로는 또 그럴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A 웨드러님 파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바이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정 정책의 어떤 엇박자, 긴축을 하는데 재정을 푸니까 엇박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재정 역할도 이제 여기서 멈추고 미국 경제가 연착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파울 의장은 좋은 평가를 받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힐지 지금 약간 낙관론 장밋빛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봐야 되겠죠 코리안 미라우스 파이팅, 제가 미라우스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좋은 인상이다, 호감이다,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한국은 데드플레이션 한국 상황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한국도 1분기에는 GDP 서프라이저였잖아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먼저 살아나야지 반도체 부문이 먼저 살아나야지 그게 약간 선행 역할을 하고 이후에 내수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경로로 갈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겠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로부터 약간의 어떤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분기점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인플레이션을 높이냐고 AAB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초입 분야잖아요 AI는 다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메타 다 AI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돈을 쏟아 붓는 거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인플레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어떤 아웃풋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인플레보다는 성장 쪽에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초입 부문이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파워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좀 더 오랫동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셉 씨님은 이민으로 인해서 디플라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이민 얘기를 하면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앤디 김님이나 피에스타님처럼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민자가 늘고 있고 멕시코 국경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마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 들어서 3월 들어서는 멕시코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수가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일단 이민이 들어오면 상당히 노동시장의 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가서는 디플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경계침체에 어떤 기여할 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약간 경계를 강화하는 수도 있지만 국경건문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이민자 수는 약간 소강상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4월에 어떤 이민자 특단의 이민자 대책을 내놓았겠다고 했지만 약간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시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커지면서 이민자 문제는 약간 현재로서는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진 상황입니다 소강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이 이민자 문제 이민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